오늘 CPBC 뉴스는 50년 전, 2022년을 예견한 보고서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인데요. 반세기가 지나서 다시 보니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전은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22년 미국 뉴욕, 물과 식량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급기야 폭동이 일어납니다. 1973년 제작된 영화 소일렌트 그린에는 과일과 채소, 고기 등 천연식품이 사라진 2022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50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자원 부족과 환경이 파괴된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로마클럽이 1972년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대표적입니다. 로마클럽은 미국 MIT에 의뢰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컴퓨터 모델이었던 월드3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성장의 한계는 미래를 크게 5가지 조건으로 바라봅니다. 인구 급증과 공업화,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 오염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식량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공업 생산은 쉬지 않고 발생하는데 지구의 한정적인 자원은 결국 고갈되고 그 영향을 받아 환경 오염이 가속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성장의 한계는 인류가 1970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세계의 성장이 100년 이내에 멈춘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출간 후 논쟁거리를 던졌고 50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 전망은 예상에서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 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전세계 4,900만 명이 기근위기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의 한계가 주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질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성장만 추구하는 건 인간의 탐욕이며 탐욕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가르칩니다. 무한한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생태적 회심이 절실하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